너무 기쁜데, 이거? 꼭 손오연 입사에 참가한 많은 친구들이 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더욱 빛나게 할거야 유럽하면서 거기다 물대까지 즐기면 그게 진정한 소녀 입사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혹시 밖에서 기석이랑 뭐 같이하자 이런거 있었어요? 아하 그거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삼겹살 먹자구요 왜 앞에 삼겹살이에요? 먹고싶대요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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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